니넨 님이 딱 반반이고 승률이 아 이번 또 원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위치랑 드레이븐 해카리만 어떻게 잘하면은 아닌데 좀 빡세긴 하겠네 얘는 돌풍 가나? 트위치 드레이븐 진짜 힘들겠네 조심조심 우리 미니언 인식 사와야 돼 부메랑드를 해야 돼 나이스 잘그시는데 나이스 아 우리 상원딜이구나 반대자지 말고 나이스 날 볼 줄 몰랐는데 앞에를 볼 줄 알았는데 느낌이 없는데 왜 날 불지? 뒤에들 많았는데 아 잘한다 잘크신데? 와 이걸 여기서 들어오네 나이스 나이스 아까 사운드 문제가 있나봐요 다 그러네 약간씩 이상하네 과하게 들리네요 사운드가 과하게 들리네요 사운드가 흐흐흫흐흐흐흫흐 흐흫흫흫 흐흫흫 아 무슨 얘기 흫흫흫 흐흫흫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셨대? 흫흫흫흫 흫흐흫흫흫 흫흫흫흫흫 흫흫흫 아이고 정매 애는 종풍별로 밀려나? 크라킹 가야되다 빡딜로 밀어버려 아까비 밀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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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 비효로 이거 개이득인데? 아 깍! 피! 아우 토끼 너무 아파